앤디의 정신이 정신이 되었지 정신이 되었지 정신이 되었지 정신이 되었지 아... 이거 보고 계세요구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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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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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카야 남자친구 왔어 엄청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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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안녕 안녕 모카 아예 숨어버렸는데? 모카 무슨일이야 아 무서워 어?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또 새라고 이거 했어 안녕? 반응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좋아보이는데 공격적이진 않는데 애가 남자애가 어떻게 차 온 것 같아? 그치? 목숨이 얌전해 오 저렇게 만져도 막 몬카가 난리다 지금 왜 나오래? 빨리 나오래 친구야? 안녕? 너네 둘이 동갑이야 파트네테라 저 21년에 되면서 어 얘 봐 선배 뭐야 너네 둘이? 뭐야? 열어줘도 되게 무겁다 응 혹시 나 문제 생기면 몬카 안 하면 되니까 아니었어 나 저 몬카야 몬카야 진정해 진정 열어준게 잠깐만 수영사야 된다? 땀 안 돼? 땀 안 돼 얘들아 나왔다 나왔다 친구 나왔어 친구 나왔어 어디 어디 보노? 같이 들어갔는데 같이 살 거야? 같이 살 거야? 같이 살 거야? 뭐야? 뭐야? 적극적이다 역시 몬카 봐 미쳤어 헌맛을 못해 역시 몬카야 몬카야 남자친구 당황하는데 지금 겁이 뭐 적금한 시간도 좀 되지 쟤 머리 좀 잘 안 돼 몬카야? 몬카야? 마음에 드는 거 같지? 일단 안 싸운다 몬카야 몬카야 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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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이거 적극적이였어 모카는 안 먹는데? 남자친구가 좀 더 중요해 모카 거의 자기 짐이다 애 냄새를 몸에 묻히고 난리가 났네 얘 왜 진짜 적극력 쪄는데? 뭐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영상 문화 문화 감사합니다.